안녕하세요 오늘은 떡국 끓이고 남은 떡국 떡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떡국 한 줌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 4쪽은 얇게 편으로 썰어 주세요 양파도 1분의 4개 준비해 주시고요 브로콜리도 먹기 좋은 크기로 한 번 더 잘라 주세요 햄이나 베이컨이 있다면 역시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먼저 마늘과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 주세요 어느 정도 노릇노릇해지면 이제 브로콜리와 햄을 넣고 잠시 볶아줍니다 이제 여기에 담백한 맛 베이컨 A를 300ml 정도 넣고 끓여 주세요 베이컨이 없다면 우유나 일반 콩국물도 괜찮습니다 베이컨이 끓으면 떡을 한 줌 넣고 잠시 익혀 주세요 영상이 나오진 않았지만 굴소스 반스푼과 소금 약간 쳐서 간을 해 주신 다음에 후추를 톡톡 뿌려 주세요 이제 모짜렐라 치즈나 체다 치즈를 넣고 농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꾸덕한 농도를 원하시면 간을 조금 줄이시고 치즈를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위에 치즈를 한 번 더 뿌리고요 파슬리 가루로 톡톡 마무리해 주세요 맛있는 베이컨이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고소하고 영양 많은 베이컨이 떡볶이 떡국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간식이 되겠죠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쫄깃하면서도 크리미한 맛이 고급 레스토랑 파스타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